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무료 로우파이 가상 악기는 러브파이2라이트와 레트로버스 라이트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 두 악기는 퓨처리스틱한 음색을 갖고 있죠. 물론 그것도 좋지만 로우파이 뮤직은 어쿠스틱한 느낌과도 잘 어울려요.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전자음보다는 좀 더 담백한 음색의 악기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의 무료 플러그인 스크래치 패드를 써보세요. 마치 노트에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 비주얼 때문에 이게 악기인가 싶지만 알고보면 꽤 괜찮은 플러그인이에요. 베이스, 키, 리드, 패드 등 총 16개의 프리셋이 있고 여기에 텍스처를 더할 수 있는 테잎 노이즈, 빗소리, 바이닐 노이즈도 넣을 수 있죠. 뿐만 아니라 ADSR 엠벨러 컨트롤은 물론 자체의 리버브도 달려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로우파이 느낌을 한층 더해줄 이펙트들도 있죠. 코러스는 말 그대로 코러스, 트래시는 디스토션, 워블은 와우 앤 플러터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재밌는 건 여기 투머치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노브를 2포인트 이상 돌리면 과하다는 거지만 그게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라면 좀 과한 것도 괜찮아요. 무료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끝!